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제 경험도 있지만 대피절도 있으니까 좀 가감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과 국제전자센터, 세훈산과 같은 오디오 샵들이 모여있는 상가 개념의 중고샵들은 전국구 대표샵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장님, 회장님과 같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부터 초보자, 입문자, 또 KTX 기다리시는 분들, 고속버스 기다리시는 분들 오며가며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서 또 잡상인 그리고 업체와 업체들끼리까지 누구나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곳인데 실제 응대는 직원은 많지 않고 사장님이 직접 한 명이 혼자 사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다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사장님들이 좀 통상 친절한 느낌을 받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오디오인도 당연히 손님이고 당연히 잘 대해주고 싶겠지만 오디오인들은 보통 자신이 구하고자 하는 기기를 한 개 또는 두세 가지 정도로 어느 정도 좀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오디오 샵이 물건을 아무리 몇십억억씩 갖고 있다고 해도 오디오 브랜드와 모델은 정말 너무나 대단히 많기 때문에 해당 기종을 가지고 있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화나 온라인이었으면 다른 샵에서 갖고 있는 거 연계해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도 못하니까 그걸 아쉬워하면서 막 연결해주는 것도 막 번거롭고 그러니까 그냥 대면 대면 하고 말아버리시는 거예요. 특히나 그분들도 매출 필요하고 또 초반에 열정적이셨을 때는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다른 기기만 추천해주고 들려주고 해봐야 의심하는 눈초리나 받고 기것도 들려줬는데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고 소리가 별로 안 좋네 이런 말씀만 들으시는 경우들이 아마 제 이건 제 뇌피설인데 아마 꽤 있으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아쉽 것도 없는데 그런 매니아층을 잡는 것이 어려우니까 대면 대면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유의미하지 않은 상담하느라 기운을 빼느니 앞서 언급한 큰손, 단골 그리고 최고의 손님인 초보자를 기다리는 게 확실히 좋은 것이라고 보는 건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샵들의 상가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살짝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디오인들도 이제 아이쇼핑하다가 샵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 어려워졌던 적 있으시죠? 저는 좀 많았거든요. 워낙 돈 없을 때부터 오디오를 많이 했었고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부터 해서 샵 들어가기가 저는 꽤나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드러눔 보고 싶고 한두 번씩은 철판 깔고 한번 땀 흘리면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죄송스러워가지고 많은 요청을 드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안 살 것 때 드려보려고 하는 거니까 민망해서 자기 스스로도 좀 위축되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뭐라고 약간 불친절한 것 같으면 화가 좀 더 나는 거거든요. 살 건데 나한테 불친절했다? 그러면은 사실 분노하지는 않아요. 화가 나진 않는 거죠. 아이고 이거 봐라. 그래 난 다른 샵에서 가서 살게 하고서 탁 하고 돌아서는 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튼 그러한 미묘한 차이를 샵에서는 한순간에 눈치를 태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오디오 매니아들은 까다롭기 때문에 손님 대접 받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에 드는 좋은 오디오를 구입하고 싶은 거지 대접 받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대접을 받고 싶으면 신품 사시는 게 좋습니다. 백화점이나 고급 브랜드의 직영 매장 같은 데 가시면 훨씬 더 깔끔한 인테리어에 좋은 안내 받으면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강가가 큰 신품은 또 부담이 좀 있고 찾는 기종이 중고밖에 없는 기종들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상가 개념의 샵들이 좀 마음에 들지가 않았다면 매니아 출신으로 중고 샵을 오픈하셔서 나홀로 샵을 하고 있는 그런 곳들이 그래도 곳곳에 몇 개씩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장에 대한 정보를 노출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일산의 사운드 OOO, 성수동의 21 OOO, 김의 소리 OOO 같은 곳들은 저도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지만 저도 아시는 지인분들을 통해서 한 달에 건너서 얘기를 들어보면 매니아 출신 분들이신 분들이고 오픈한 지 아주 오래되지 않으셨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위치적으로 지나가다가 그냥 돌리는 손님은 없는 단골분들은 찾아오시겠지만 그런 손님들은 사실상 거의 아예 없는 곳들이고 전화로 어느 정도 예약을 해서 가야 되는 이런 곳들은 손님 대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의 목적인 자신에 맞는 좋은 오디오를 고르는데 좋아요. 물건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기를 가져가는 데에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모여있는 곳들이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더 좋거든요. 이제 이 가게 없으면 옆 가게 옆 가게 그래서 8 가게, 10 가게 정도 보다 보면 얼추는 들어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들은 샵 자체의 강점이라기보다는 궁극의 목표인 좋은 소리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서포트를 받는 데에 좀 큰 이점이 있고 상호의 교류로서의 이점 같은 것들이 좀 있는 분들이라서 좀 그런 장점이 있고 반대로는 좀 폐쇄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아마 몇몇 분들은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중고샵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디오소를 마음껏 하기 위해서 오디오샵을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기기 하나 판다고 올렸는데 그냥 시세에, 중고장터에 시세에 올렸는데 그거 사신 분도 계시단 말이죠. 오디오샵을 하는데 그 금액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다른 거 사는데 대신 매입해 주거나 막 급전 필요해가지고 샵에 넘기는 물건 잡기도 빠듯빠듯한데 일반 시세 금액에 왜 사나요? 사업을 하시는데 자기가 그 기종을 들어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거 일반 분들 다른 단골한테 그거 더 받으실 수도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받아봐야 1, 20이고 그런 노력들일 거면 운송하고 뭐하고 하면 남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분들이 사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사실 손님 대접을 해주는 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같은 오디오인으로서 좀 더 많은 경험치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전달을 해주는 데 있어서 물론 수익적인 부분을 반영을 하시지만 그 부분이 분명히 당연히 녹여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이 너무 과하지는 않을 것이고 오히려 너무 굉장히 잘해줌으로써 단골의 식이 되어서 서로가 좀 더 많은 빈도로 움직이는 것들로 끌고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점이 될 거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게 지금 상가 개념이 아닌 외곽에 있는 샵들이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물건을 구비하고 있고 또 그것과 관련한 어떤 장점들을 상시 막 열악하고 가야 되는 거랑 그냥 갑자기 기분이 그런데 이번에 서울역 근처에 왔으니까 한번 가볼까? 이런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 이쪽은 약간 그런 불편이 사실 있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상황이나 필요에 맞게 선택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중고 오디오 샵에서 너무 기분이 나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에 더 적합한 샵들을 시사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그런 특징들을 좀 이해하고 본인의 원하는 오디오 생활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위에 특정된 샵들로부터 제가 일체의 대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모두 아무것도 없는 순수 게시물인데 이게 어떻게 많은 분들이 보시지 까지는 않으니까 혹여라도 나쁘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광고 뭐 그런 거 일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ASMR식으로 LP 돌아가는 모습도 한번 찍고 지금 보이스레코더로 녹음을 하고 있는데 목소리 제가 멋있게 보이려고 좀 깔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리지 또 그런 것도 피드백 한 번씩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 한번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